아우디의 트론GT 아우디가 브랜드 미래 전동화 전략을 이끌 아우디 트론GT를 10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아우디 에이지 마르코스 듀스만 CEO는 아우디 드론 GT는 미래에 대한 아우디의 해석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그란트리스모다 프리미엄 자동차란 바로 이런 것임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외관 디자인과 인상적인 주행 성능을 통해 전기 모빌리티를 가장 감성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념을 도입해 아우디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우디 트론 GT뿐 아니라 이 차를 생산하는 볼링거 호팩 공장은 탄소중립적이고 에너지 균형을 이루었으며 전체 생산 공장까지도 지속 가능성을 실현했다 이는 공장, 생산인력 및 아우디의 미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시그널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공개된 아우디 트론 GT는 뛰어난 핸들링과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갖춘 스포티한 투어링 모델인 그란트리스모의 특징을 적용한 순수 전기차로 모델에 따라 전기 모터 출력은 350kW 또는 440kW이다 여기에 이 트론 GT에는 86kWH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되어 1회 충전으로 WLTP 기준 최대 488km의 주행이 가능하다 이 트론 GT는 최상위 동기 역학을 고려해 디자인되어 탑력 개수는 0.24에 불과하다 인테리어 또한 클래식한 그란트리스모 디자인과 잘 어울린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낮고 스포티한 포지션으로 배치되었고 넓은 중앙 콘솔로 분리되어 있으며 뒷좌석 또한 여유 있는 공간으로 당신의 성인도 편안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외신에 따르면 아우디 순수 전기차 라인업 최초로 독일에서 생산되는 이 트론 GT는 독일 넥타줄룸 볼링거 호필 공장에서 양산되고 해당 공장은 재생에너지와 에코 전기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이뤄냈다 2014년부터 에이트 슈퍼카를 제작한 조립 라인에서 생산되는 이 트론 GT는 코로나19 여파로 생산 일정이 조정되었음에도 출시 시기에 맞춰 효율적으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32개의 툴로 구성된 10대2 조립 로봇을 통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